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현재 미국의 급격한 물가 상승은 코로나로 인한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잡히지 않는 한 내년까지는 이런 물가 상승 현상이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꺾일 줄 모르고 치솟는 미국의 물가가 코로나로 인한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앞서 어제 미 의회 청문회에도 나와 평소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던 주장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해 뉴욕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연이틀 물가 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 알기 어렵다며 내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이어지며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국은 극복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물가 상승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던 파월의 입장 변화에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자산매입 축소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감사합니다.